자 이번 시간에 이제 9장 들어갈게요. 9장에 이제 자격취소 자격정지 법조문을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도지사는 여기서 말하는 시도지사는 어떤 시도지사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아까 교부한 시도지사죠. 그래서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건 하여야 하면 하여야 하는 거죠. 기속적인 취소이고요. 그리고 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무엇을 실시해야 한다? 사전구제저도 청문을 기회를 줘야 되겠죠. 기억번 자격이 취소된 자는 취소받은 날로부터 며칠 안에 증을 반납해야 돼요. 7일 안에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 여기다 우리 별 하나만 해줄게요. 가까운 등록관청이나 아니면 사무소 소재지 시도 이런 데 아니고 꼭 교부한 시도에게 반납을 해야 되고요. 이거를 취소한 시도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네. 같은 말이죠. 그래서 교부한 시도나 취소한 시도나 같은 말로 이렇게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 27회 때 니은번 분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자는 분실했으면 자격증 반납이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뭐를 대신 내도 되냐면 사유서를 대신 제출해도 됩니다. 이 사유서 밑줄 한번 해주시고요. 단, 등록증에서는 이게 사유서 제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등록증은 찾아와야 돼요. 분실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찾아와야 되고. 못 찾으면 100만원 과태료. 다만 자격증은 잃어버렸다. 그거를 그냥 사유서를 써내면 이건 인정해주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격의 정지. 시도지사는 여기도 주어가 시도지사인데 똑같은 시도지사죠. 어떤 시도지사. 교부한 시도지사. 소공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 여기다 채색 하나만 잡아주시고요. 소공으로서. 그러니까 자격정지는 오로지 누구만 받는 소공만 받는 행정처분이고요. 자격정지는 최대 몇 개월의 범위.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이거는 재량이죠. 그러니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할 수도 있는 것이구나. 자 3번 조문은 자격취소라든가 자격정지처분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죠. 교부한 시도지사만 권한이 있어요. 얘가 뭘 갖고 있어서요. 대장. 자격증 교부대장을 갖추고 있는 대장소관청이죠. 그러니까 대장에다가 기재하면서 취소하고 대장에다가 기재하면서 정지하고 하기 때문에 대장이 없는 권한청은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자 4번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와 사무소 소재직 관할하는 시도가 서로 다를 때 사무소 소재직 관할하는 시도가 자격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에 필요한 절차. 여기도 밑줄 해주시고 여기도 밑줄 해주시고요. 단락을 좀 끊어볼게요. 그러니까 사무소 쪽에서 취소랑 정지를 하라는 게 아니고 사무소 쪽에서 취소에 필요한 절차. 자격정지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사무소 쪽에서 이행하래. 맞죠? 그러면 필요한 절차를 각각 한번 생각해 보죠. 취소에 필요한 절차는 청문이 되고 그 다음 정지처분에 필요한 절차는 의견 제출 기회가 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교부한 쪽에서 아니면 사무소 쪽에서 사무소 쪽에서 주라고요. 사무소 쪽에서. 특히 청문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도 굉장히 잘 출제가 됩니다. 그럼 청문은 어디서 하라고요? 사무소 쪽에서 하는 거예요. 사무소 쪽에서. 여기다가 우리 채색도 하나만 좀 잡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자격이 취소가 되면 5일 안에 여기도 채색 이를 국장과 다른 시도지사에게 모해라. 통보하여야 한다. 5일 이거 별 두 개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거 통보도 중요하고 여기는 별 한 개. 자 우리 과목에서 5일이 두 번밖에 안 나와요. 5일. 5일이 딱 두 번. 딱 두 번. 많이 안 나오고 딱 두 번. 1, 2. 자 1은 이거. 위에 거. 그렇죠? 5일 안에 취소하고 5일 안에 뭐 하고? 이제 통보하고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또 한 번 5일이 나오는데 언제 나올까요? 어디에서? 토지거래 허가에서.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뭐요? 토지거래 허가. 효력 발생. 그런데 효력은 뭐를 해야 할 효력이 생겨. 5일이 지나고 이제 공고.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 공고하고 5일 후에 효력이 생긴다. 지금 그 얘기하고 싶은 거죠? 네 맞아요.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5일은 이렇게 두 번밖에 안 나와. 그런데 5일이 아주 잘 나와요. 시험에. 뭐 해마다 나오는 겁니다.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1번도 잘 나오고 2번도 잘 나오고. 아주 잘 나옵니다. 자 넘어가시고. 이제 자격 추수 사유, 자격 정지 사유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왼쪽 오른쪽 중에서 왼쪽이 중요합니다. 얘는 좀 암기를 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암기. 이거는 암기. 좀 이따 저랑 같이 암기 해보도록 하고 얘는 굳이 암기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자 이제 작년에 34회 때 얘가 나왔어요. 34회 때 얘 안 나오고. 그런데 이게 이 4번이 완전히 개정됐거든요. 이게 완전히 올 개정. 완전히 개정되다 보니까 아직 한 번도 본 시험에 나온 적이 없는 항목이라서 올해는 이걸 내야 돼요. 무조건. 작년에 얘가 나왔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자격 추수 사유를 한번 보도록 하는데 어떻게 하면 자격을 취소당하냐면 첫째 부정하게 자격을 뭐 했을 때? 취득했을 때. 부정의 부 한번 동그라미 잡아주시고요. 부정 취득의 대표적인 경우는 대리시험이에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한 4년 정도 전에 제가 강남에서 강의하는 학원이 하나 있었는데 70대 중반 할머니가 할아버지도 아니고 할머니가 저한테 자꾸 밥을 먹재요. 그래서 이제 몇 번 거절을 했어요. 몇 번 거절을 했는데 계속 이제 밥을 먹자고 하니까 그러시자고. 그래서 맛있는 거를 사주신대. 그래서 이제 맛있는 걸 콩나물국밥을 먹으러 갔어요. 거기 이제 강남학원 옆에 콩나물국밥이 있거든요. 강남역에 있는 학원이 있어요. 콩나물국밥을 먹는데 거의 다 먹어가는 동안에 할머니가 뭘 얘기하시냐면 이게 공부하신 지 20년 되셨대. 그런데 중간에 1차는 몇 번 합격하시고 2차가 계속 안 되셔가지고 자기는 이제 도저히 못하겠는데 문제는 영감님이 자꾸 이걸 따오라고 하신대. 그래서 자기가 이제 피로하신데 못하겠다는 거야. 공부를. 그래서 저보고 뭐를 얘기해야 되냐면 대리심을 봐달래. 그래서 제가 반복다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할머니. 할머니는 여자분이고 저는 남잔데 어떻게 대리심을 봐 드립니까? 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거는 선생님이 알아서 하려는 거야. 뭐 여장을 하든 뭘 하든 해서 저는 못한다고. 그런데 자꾸 부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말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라도 해달라는 거야. 아는 사람을 소개를 해달라고.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설득을 시켰냐면 일단은 제가 알아볼 수는 있는데 자신이 없다고.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제가 대리심을 보던 아니면 다른 사람을 소배해서 대리심을 보던 할 거 아니에요. 붙는다는 보장이 없는 거야. 그렇죠? 예를 들자면 전년도 합격생들 붙는다는 보장이 있어 없어요. 없거든요. 전년도에 우수한 성적을 합격했어요. 꽈락 나오죠. 그렇죠? 붙는다는 보장이 없거든. 그래서 제가 할머니한테 그렇게 설득을 했더니 이해가 되신가 봐.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럼 내가 해야 되겠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 주부터 학원에 안 나오셨어. 아무튼 그래서 이 대리시험은 이제 코로나 시국에는 이게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코로나 시국에. 왜냐하면 얼굴 확인은 되게 어려우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요즘에는 마스크 쓰고 가도 내려보라고 해. 이번에 작년에 시험 보신 분들은 아마 경험하셨을 거야. 그 감독 간에 마스크 내려보라고. 잠깐 내려보라고. 얼굴 확인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애초에 생각하지 말고요. 이게 왜 대리시험이 부정취득의 대표적인 경우냐면 대리시험을 통해서 합격을 해가지고 자격증이 나갔거든요. 그런데 자수를 한 거야. 누가? 대리시험 봐준 사람이. 왜? 준다는 돈을 안 줘가지고. 그런데 그걸 수사를 해보니까 사실이거든. 그래서 취소를 한 그런 케이스. 이거는 형벌은 따로 없고요. 뭐만 취소. 자격만 취소입니다. 자격만 취소. 두 번째.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이렇게 주어가 나오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공이야. 소공. 소공이 정지 먹고 정지 중에 업무를 했거나 아니면 다른 여기서부터 밑줄 다른 계공의 소공이나 중계보조원이나 법인의 사원임원이 되는 경우 이거를 줄여서 이중소속. 그런데 이 이중소속은 여기다 채색 하나만 붙여주세요. 여기도 채색. 어디 갔어? 이거 이거. 두 개 이상의 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이게 또 뭐예요? 이중소속. 그러니까 이중소속은 양쪽에 다 걸쳐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분하실 거예요? 이거. 뭐 중에 이렇게 나오면 정지 중에 여기 정지 중에 뭐 이런 말 나오면 이거는 자격 뭐 취소. 그런 말 없어. 그러니까 평상시면은 자격 정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자격 정지는 최대 몇 개월까지 가냐면 6개월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중소속은 조금 많이 잘못한 거라고 볼 수 있죠. 6개월짜리. 그리고 다시 이제 자격 취소 쪽으로 오셔가지고요. 부정. 여기 정에다가 동그라미.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 중에다 자격증을 양도 대여 한 경우. 요 대여의 대 동그라미 하나 잡아주시고요. 등록증 양도 대여하면 등록을 취소하길 거고요. 자격증 양도 대여하면 뭘 취소해야 돼? 자격증 양도 자격을 취소해야 되겠죠. 그리고 요거는 형벌도 있어요. 형벌 몇 년 몇 천 1년 1천의 형벌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이 올 개정된 부분인데 요걸 좀 잘 보셔야 돼. 2법 무슨 법이에요? 중개사법 또는 공인중개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여기서 말하는 공인중개사 안에는 개공 소공 그리고 순수한 공인중개사 다 들어가는 거예요.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 사문서 위조 변조 그 다음에 위조사문서 행사 또는 사기죄 횡령 배임 업무상 횡령과 배임 이렇게 다섯 가지 제목으로 뭐 이상을 받은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자격을 뭐 하겠다 취소 하겠다 자 일단은 이건 이제 어디까지나 제 초기인데 이거 가지고 한 문제 만들어낼 것 같아요. 그 한 문제가 이제 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냐면 작년 4월부터 지금껏 전세사기 했다면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뭐 얼마 전부터는 그 전세사기 당한 사람들이 뭐 그 1인 시위도 나고 하고 막 되게 좀 뭐 그렇더라고 왜냐면 그 사람들은 달리 방법이 없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게 이거예요. 뭐냐면 전세사기 수사를 해보니까 여기에 누가 많이 이렇게 개입이 되어 있냐면 개공들이 그러면 한 번만 걸려도 이제 뭐를 취소하겠다라는 취지예요. 자격을 근데 여기 보면 범죄단체 조직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범자에다가 동그라미 한 번 좀 다른 색깔을 한 번 해줘볼래요? 전세사기를 한 명의 개공이 치는 게 아니라 다수의 개공이 짜고 치는 거야. 그 지역의 개공들이 시세 같은 거를 다 이제 속여가지고 그럼 그것도 범죄단체라고 볼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사기를 같이 치니까 그래서 이거 이제 한 번만 걸리면 자격 취소할 거고 그 다음에 문서에 관련한 범죄들 이 문서에 관련한 범죄가 이제 뭐냐면 감정평가서를 위조하는 거야. 감정평가서를 위조하면 일반인들이 위조한 건지 위조 안 한 건지 어떻게 알아? 그런 걸 위조해가지고 사기를 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서 위조하고 그러면 이것도 자격을 취소하겠다. 그리고 이런 걸 통칭해서 뭐라 그래? 사기죄. 사기치는 거. 그리고 결국에 그 사기친 돈을 뭐하고 뭐하는 거예요? 횡령하고 배임하는 거잖아. 그래서 법문사 횡배. 다섯 개 범문사 횡배. 이거 다섯 개 제목을 좀 기억하시라고요. 범문사 횡배. 범인 뭐예요? 범죄단체 조직죄 문서 관련한 범죄. 사는 뭐예요? 사기 그리고 횡은요? 횡령. 배는 배임. 범문사 횡배. 그리고 이것도 물론 알고는 계셔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 자격 취소 사유가 되게 중요하죠. 자격 취소